오비맥주가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 강남 코엑스 아쿠아리움 내 산호미술관에서 오는 9일까지 특별한아이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한아이는 아이가 주체가 돼 아동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비맥주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누려야 하는 모든 권리를 담은 UN아동 권리협약에 대해 알리고, 아동의 기본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올봄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그린 아픈 친구 없는 세상,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지 마세요 등 총 20점입니다. 이 중 베스트 작품 4점은 SNS를 통해 오늘부터 온라인으로도 공개됩니다. 8점은 SNS를 통해 순설로는 2점이 3점이